안녕하세요 제가 비빔밥을 했습니다. 머그와 김치 를 한번 볶아 봤습니다. 머그는 된장에다가 쪼물쪼물해서 마늘 좀 넣고 깨소금, 참기름 쪼물쪼물 무쳐습니다. 그리고 김치는 쫑쫑 썰어서 양배추, 양파 조금 넣고 양배추도 많이 열지 말고 조금 넣고 땡초, 고춧가루, 양념은 각자의 참기름, 깨소금, 마늘과 달달 볶아 가지고 이렇게 비빔밥을 했습니다. 계란 3개랑 같이.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응원 부탁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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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